문장 해석의 완성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재작년에 수업을 저랑 같이 했었다면요. T339라고 하는 강의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워낙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해서 제가 문장 해석의 완성이고요. 3개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고3, 6, 9 수능에 3줄 이상의 모든 문장이고요. 그 중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장들만 수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예상컨대 시중에서 저희 강의 내용과 교재처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장들, 근데 꼭 공부해야 될 문장들 이걸 정리해놓은 교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의 완성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추천 대사나 학생,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이게 한 줄, 두 줄짜리 문장이라면 솔직히 단어만 알아도요. 학생들이 그냥 대충 짜짓기로 대충 이런 말이겠구나 하고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문장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막 넘어가잖아요. 참고로 2024년도 수능은 6줄짜리가 가장 깁니다. 역대 7줄까지 나온 적이 있고요. 문장이 여섯 줄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여섯 줄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되죠. 물론 아는 어휘로 해결되지 않죠. 단어한다고 보고 이해되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의미 단위배리라고 하죠. 끊어 읽기, 묶어 읽기예요. 구문독해라고 하는 끊어 읽기, 묶어 읽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요. 문장이 이제 길게 길게 나오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단어만 기억나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요?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거든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그렇게 한 다섯 번 만에 이해했다고 칠게요. 일단 시간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건데 여러분들 흔히 있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요? 문제 풀 때? 실전에서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려운 문장 나오면 이거 한 네 번 정도 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여태까지 뭐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 지금 뭐 읽고 있는 중이지? 딱 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스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퀘스트 보시면 알죠? 수능이라는 시험은 결국에 영어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거고요. 해석 능력이라는 건 뭘 또 얘기하는 거냐?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바꾸는 게 해석이 아니라 그 문장, 문장, 문장에서 필자가 진짜 의도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해석이라는 말을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한 번 검색해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옮긴 거? 번역 아니에요. 해석의 정의 자체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필자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는 게 해석이에요. 한 평균 여섯 문자로 구성된 이 글을 각각의 문장, 문장, 문장을 내가 이해하면서 읽었을 때 하나의 글이 완성되는 거고 그래야 빈순산 문제 뭐가 나오든 맞춰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예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겁니다.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네 줄 나옵니다. 영어로 쓰면. 여기는 말 지금 다 중요한가요? 일치 불일치 아닌 문제면 무조건 뭐만 포인트야? 탐슨은 시인으로 유명하답니다.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탐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시인 동사 유명하다. 예요. 국어 문제 풀 땐 이게 된단 말이에요. 국어는요. 배우지 않아도 막 키워드를 막 잡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아,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글을 쭉 전개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걸 왜 안 하세요? 필수사항입니다. 고1 기출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구수능은 문장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한 3줄, 4줄, 5줄, 6줄까지 가면 이게 구문독해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필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을 잡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강자고요. 현장에서 그렇고 자, 우리 온라인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 제가 제 모든 강의 중에 딱 하나만 들어라. 그럼 꼭 이거 얘기합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제 문제풀이 강자도 있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문장에서의 원리도 있어요. 근데 하나만 고르면 항상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추천 대상 학생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 3등급 이상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3등급이에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4등급, 5등급 학생들 수강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자, 왜 문장이 길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예외는 딱 하나 있어요. 문장해석의 원리를 완강을 했다. 그럼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문장해석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자, 이게 딱 첫 번째 강의인과 선생님 제가 기본 문장해석은 되고요. 길고 복잡한 것 때문에요. 그렇다면 무조건 3등급 이상이어야 돼요. 최소 등급이 3등급입니다. 자, 길고 복잡한 문장 만나면 이거 도대체 정리가 안되는 거야. 이거 뭐야. 뭔 말이지? 한 3번, 4번 아까 얘기했죠. 읽어서 어거지로 이해했다고 씻기요. 위에 다 까먹습니다. 자, 이 학생을 위한 강의고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수업의 핵심은요. 그래, 학생이 기본적으로 의미 단위별 그러니까 구문독이죠. 끊어 읽고 묶어있는 건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 자, 이런 학생 기준으로 그래서 좀 등급이 낮은 학생은 제가 문장해석의 원리 꼭 수강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키워드를 잡아야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길고 복잡할 때 그러니까 어려운 문장은요. 한 번에 읽을 수 없는 문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까지 가면 안 돼요. 네 번까지 가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두 번, 세 번 만에 키워드를 잡아서 필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이름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T339는 말 그대로 줄거리 잡기만 했죠. 우리 지금 키워드 잡으며 줄거리 잡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제문 파악하실 겁니다. 야, 이거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이 단계가 문장해석의 완성을 배우고 나서 곧바로 문제 문제풀이 강의에 들어가서 적용할 수 있게끔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건 주제문이야. 이건 부연 설명이지. 문장을 보고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제문 파악까지 같이 할 거고요. 강의는 총 12강이고요. 50분에서 6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긴 게 63분짜리가 하나 나오고요. 60분 넘어가는 하나도 없어요. 자, 60분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있습니다. 강의 목표 강약줌을 읽어라. 아까도 얘기했죠?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탐슨은 뭐냐면 이런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진하게 읽히는 부분과 흐리게 읽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글씨는 전부 다 똑같이 진한 색이에요. 근데 느낌적으로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글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거구나. 수식어구 뼈대 구분하는 연습 그래서 키워드를 잡습니다. 키워드를 잡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줄거리가 잡힙니다.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 문장 여섯 개가 쭉 나열된 게 하나의 글인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를 풀 때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글을 문장을 이해를 해야 이게 빈칸으로 나오던 그 다음에 또 하나 순서 삽입 학생들 되게 많이 어려워하죠. 순서 삽입의 출제 의도 자체가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뭔이에요. 이렇게 풀면 순서 삽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물론 빈칸도 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오답들이 확 지워집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 의미 파악한다. 주장하는 문장까지 우리는 찾아내는 연습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제가 2024년도 수능 문제로 한번 부연 설명 예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딱 다가와요. 튕기지 않아요. 막 단어만 기억나지 않나요? 선생님 저 단어는 안 되는 단어는 모르는 게 거의 없는 거 그래 수건 도와줄게요. let go of 라는 수거가요. 우리말로 놓아주다 풀어주다 제거하다 없애다 놓아주다 제거하다 단어 수거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좀 튕긴 학생들 되게 많죠?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 만약에 구문독해 끊어 읽기 묶어 읽기를 먼저 했다고 쳐볼게요. 분산된 집중력은 해를 끼친다 너의 능력 명사담에 투는 후치 수식이 기본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너의 능력에 분산된 집중력은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비록 뭘지라도 너의 집중력이 분산되어 있을지라도 자 그것이 좁게는 집중되어 있고 자 또 하나 도와드릴게요. 이건 필수상입니다. for 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나오면 이거 전치사 아닙니다. 접속사라고 해서 무조건 because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냐 자 추후 동사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너가 고정시키다 집중하다 단지 스트레스 있는 부분 너의 경험에 스트레스 있는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때요? 단어만 기억나잖아요. 보통의 학생들이 딱 보자마자 뭐야 진짜로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단어만 떠오르는 거야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볼게요. 글을 키워드 잡는 건 되게 쉽단 말이에요. 무조건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그러니까 주호 동사 목적어 뼈대와 그렇다고 모든 수시국을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언어의 공통점 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특히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육하원칙이 남겨졌으면 내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요거 요거 밑줄 위판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뭐뭐는 분산된 집중력은 뭐다 해를 끼친다. 목적어 뭐 너의 능력 어떤 능력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능력에 해를 끼친다. 야 집중력이 분산되어 있으면 너가 스트레스를 없애는 능력 너에게 해악을 끼쳐. 뭐야 스트레스 없애려면 분산되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뭐였어야 돼요? 콤마 콤마 삽입구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 읽고 넘기는 거예요. 원래 문장 구조는요. 왜냐면 비록 너의 집중력이 분산되어 있어도 그것은 좁게 집중되어 있고 뭐야 집중력이라는 게 좁게는 집중되어 있고 생략구조입니다. 어디에 나야 선생이니까 알입니다. 생략구조가 뭔지 스트레스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생략구조라고 해서 너의 집중력이라는 게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좁게는 어떤 스트레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원래 그렇게 속합니다. 근데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니까 이거 번역과 시험 아닙니다. 수능은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문장 문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자 또 4주거 동사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왜냐면 자 너가 어쩌고 투 동사 해석적 동사 핵심이야. 너가 집착 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들 뭐 너의 경험에 자 봐봐. 한번 이제 이해되는 글로 변할 겁니다. 분산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를 없애는 능력에 오히려 해약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이게 스트레스를 없애는 능력이 데미지를 입는 거야. 왜냐하면 너가 스트레스 있는 부분들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이야. 너의 경험에 스트레스 있는 부분들에도 집중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중력을 분산시켜버리면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왜 자 분산시켰잖아. 그러면 스트레스 있는 부분들에 너가 그 부분들에 집착할 수도 있단 말이야. 집중력 중에 일부는 요게 필자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따라가야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렇지 않아요? 되게 글 어려울 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막 치지 않아요? 키워드 잡으려고 N 쓰죠. 근데 뭐가 없었어요? 자 공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내가 어디를 잡으면 키워드가 잡히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맞을 때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수업이 바로 이 수업입니다. 길고 복잡할 때 키워드 잡는다. 해석력이 힘이에요. 이게 뒷받침 때문에 내가 장담합니다. 영어 점수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추천 공부법을 설명드리면 교재가 있으면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가 있으면 수업은 반드시 오른쪽 페이지로 합니다. 출처, 본문 그 다음에 지금 잘렸지만 여기 어휘가 있어요. 같은 페이지인데 오른쪽은 원문이고요. 왼쪽 페이지예요. 왼쪽 페이지는요. 구문 문석이 되어 있고 해석 같은 지문이에요. 보시면 뉴 아이디어 뉴 아이디어 똑같습니다. 우리 교재 지금 1번 지문이에요. 왼쪽 지문은 구문독해 되어 있는 파트예요. 수업은 무조건 구문독해 되는 걸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써온지는 좀 이따 설명됩니다. 자 요걸로 수업을 하는 거고요. 강의를 따라오시고요. 그럼 왼쪽 페이지를 왜 넣느냐 구문독해라고 넣은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세 줄이 넘어가면 키워드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부를 저랑 수업을 했어요. 2, 3일이 지났을 때 다시 공부하는데요. 가로 열고 닫는 건 구문독해 한다 해드렸으니까 키워드를 잡는 연습 하라고 써준 겁니다. 아 같은 지문이야 나 이거 키워드 잡아야 돼 필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나 줄거리 따라가야 돼 핵심적인 말을 따라가야 돼 뼈대와 구분하는 방법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고요. 우리 교재가 이제 문제로 300번까지 있어요. 300개 제일 짧은 게 세 줄이라는 얘기예요. 다 줄 여 줄 기본으로 나옵니다. 300개의 문장에서 1번부터 180번은 수업하는 내용이에요. 12강이 181번부터 300번이 이제 혼자 채워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3개년 6구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이고요. 수업을 다 한 다음에 완강을 한 다음에 이제 워크북 똑같아요. 워크북 오른쪽이 원문 어휘가 있고요. 워크북 왼쪽은 얘는 음영처리까지 되어 있죠. 왜?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나랑 여러분이 키워드 잡은 거랑 100%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90% 비슷했으면 제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 잡는 연습을 충분히 나랑 수업을 통해 한 다음에 워크북에 있는 120개 문장을 세 줄 이상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혼자 해보고 나서 우리 왼쪽 페이지에 음영처리 된 거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정말로 음영처리 된 거만 보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한번 볼까요? 저 이거 꼼꼼하게 안 하고요. 이거 물론 처음에 읽을 때는 다 읽었겠지만 이 생각이 유일한 방식이다. 발견하는 어떤 제약이나 위험을 발견하는 유일한 생각이다. 근데 어떤 제약이나 위험이야? 다뤄지지 않은 자 뭐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되게 변한단 말이에요. 추정하는 과정에서 그 추정하는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위험이나 다루지 않은 제약 그걸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런 생각 아니냐. 나머지 다 수식어 구해요. 이러한 세부적인 생각은 일수도 있다. 자 뭐 다루지지 않은 그 후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복습을 하시고요. 필수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버전에서 꼭 강조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현장 버전과 온라인에서 온라인 장점 중에 핵심적 내용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재는요. 무조건 온라인 교재는요. 제 거 두 번 들으셔야 돼요. 이 책은 한 번 읽고 그냥 버릴 책이 아니에요. 두 이외도 해야 되는데 한 번 수업한 다음에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현장 버전에 비해서 압도적인 장점 뭐가 있죠? 온라인 버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질의응답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오히려 수업을 할 때 현장은 선생님이 만나는 말 날 기다렸다가 질의응답할 수 있지. 근데 뭐예요? 온라인은 24시간 Q&A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 연구팀이 Q&A 제일 빠른 걸로 되게 유명하죠. 저희 24시간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각 즉각 나옵니다. 아 물론 설날은 제외입니다. 참고로 즉각 즉각 온라인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제가 흔히 비유하는 예시가 있어요. 드라마 두 번 세 번 보면 장점이 뭐죠? 첫째 디테일이 뭐입니다. 어? 처음에 봤을 때 몰랐던 게 막 보여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 외우고 싶지 않아도요. 대사가 튀어나옵니다. 아 이때 이 대사 나와. 이게 온라인 최고의 장점이에요. 현장은 한 번 듣고 끝나잖아요. 온라인은요. 1.2배속에서 1.5배속으로 이회독을 하잖아. 디테일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때 이거였구나. 내가 외우기 싫어도 외워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회독을 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다음 강의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추천 후속 강좌 설명드리면요. 요거 하면 무조건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니까 시중에 있는 해석 관련 강의에 의해서 우리처럼 실전 적용적인 강의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문제풀이 강의에 이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접근의 원리 그 다음에 제가 빈순산만 약하다면 오답적의 원리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1강에서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수업시간에 볼게요.